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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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머리 감고 잘걸 가방 가방 차서 한층 챙기고 신발 신발 아이 새신발인데 이거 오늘은 나한이의 첫 출근날 하지만 괜찮아 나에겐 그저 똑같은 하루니까 는 무슨 씨 아우 오늘 잘 보여야 되는데 아우 아우 이 주문을 걸어 미모와 지상 경비한 최고의 커리어 우먼 하니야 넌 최고야 넌 정말 완벽해 준비한 만큼 상상한 만큼 그것보다 더 넌 잘할 수 있어 헬로 마이 선샤인데이 난 할 수 있어 가자 어 아하 자초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커피 좋아하세요? 네 네 사드세요 커피트럭 이번에 개장했거든요 와서 꼭 사드세요 알겠죠? 공짜는 없어요 예 음흠 보자 준비를 다 했나 오늘은 달다방 첫 장사하는 날 날씨도 기분도 좋아 나에겐 아주 특별한 하루니까 시작 고달수 완벽하게 준비 다 됐지 아 쓸데없는 경우 잘생겼단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 간판을 걸고 재료 준비하고 커피 머신 켜두면 이제 커피트럭 캐시 달다방 넌 최고야 넌 정말 완벽해 준비한 만큼 상상한 만큼 그것보다 더 넌 잘할 수 있어 헬로 헬로 마이소 샤이 난 할 수 있어 자 커피를 한잔하면서 어저께 내려놓은 게 아 여기 있다 아 날씨 좋다 어? 아 야 너 이러려고 나 버린 거냐? 어?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러냐? 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어이 자꾸 가야 형관 잠깐 해먹시다 어이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?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이 인간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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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 배 살찐가 봐 아유 귀여워 이게 야 야 야 야 야 야 너 내가 그렇게 좋아 어?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아우 어 잠깐 이 냄새는? 배 배 배 배 배 배 되게 귀엽게 생겼네 어? 침 아우 귀여워라 이리 와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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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야 잠시만요 야 이리와 이리와 멍멍아 멍멍아 아 저기요 그쪽 개에요? 아니 저 주인 아닌데요 어떡해 나 첫 출근인데 아 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멍멍아 멍멍아 어떡해 놓쳤어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저기요 이거 제 신발인데 이거라도 신고 가실래요? 네? 아 이거 냄새 안 나요? 어우 이거 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급하시다면서요 아 예예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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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세 좀 줄게요 네 알겠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파이팅 예 파이팅 파이팅 참 이상한 동네 신발을 물어가는 개랑 내 신발을 빌려간 여자 그래도 어쩐지 편안한 거리 날씨가 참 좋아 기분도 좋아 자 오늘부터 날씨에 커피트럭 달다방 당신을 기다립니다 자 완벽하게 준비 다 됐지 아 설탕 안 사왔다 복잡한 고생이 예정하다 욕심이 날씨가 아 닿위버 날씨가 감사합니다.